그런데 이게 또 국채 얘기랑 관련을 지어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게 미국 국채라고 하면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하는데 빚을 많이 진다 하면 이게 감지 못하게 되고 이런 거에 연결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미 국채의 신뢰성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개인이 있는데 개인이 빚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또 돈을 빌려와요. 돈 좀 빌려주세요. 하게 되면 의구심을 가질 거 아니십니까? 미국의 국채라는 건 미국이 채권을 발행하고 그만큼 달러를 끌어오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그동안에는 미국 국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고 한다는 나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 국채를 늘 가지려고 하고 있었죠. 중국도 많이 갖고 있고 일본도 많이 갖고 있고 영국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미국한테 미국이 국채를 발행하면 사주고 그만큼의 달러를 미국한테 주고. 그래서 달러가 세계 기축 통화가 되고 미 국채가 최고야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들이 소문이 점점점점 나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거의 저렇게 빚지고 있는 거 아니야. 금태한 제도도 아니고 그냥 멋대로 달러 찍어내는 거 아니야.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막대하게 미 국채를 들고 있다가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팔아 제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뉴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잘 안 사줍니다. 일본, 영국 정도가 사주고 있고 또 하나 미 국채를 사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연준이죠. 그래서 재무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달러를 또 발행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빚이 위험해?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래? 이런 소문이 나게 되면 국채 수요가 점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미국 위상이 흔들려. 미 국채의 의문점이 제기돼. 이런 말들이 솔솔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달러 패권에 둔 영향이 있을 수 있겠네요. 이미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연준도 긴축을 쉽게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미 국채 사줄 사람이 없으면 미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또 사줘야 되니까 그런 행태들, 양적 완화를 숨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도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연준도 긴축을 쉽게 할 수 없겠죠.